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스닥이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내릴 수는 없는 위치까지 이미 내려와 있죠. 나스닥 선물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고 매파 연준 그리고 에너지 공급 부족 이게 키워드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이 상당히 낯선 상황이죠. 특히 항암신약 같은 경우에는 낯설다기보다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탄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런 큰 성공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기술을 수출하면 반환이 되고 그만큼 항암신약 시장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뭐 좀 쭉 잘 진행되다가 삼성에서 어떤 독성이 좀 있다거나 특히나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거의 아주 오랫동안에 예를 들면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다가 유의성을 확보를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상까지 하고 삼성에서 잘 나오겠지 라고 했지만 삼성에서 데이터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죠. 삼성은 대규모로 진행을 하죠. 500명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잘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약효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에서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는 삼성에서는 확실하게 그 약효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걸 해놓은 게 지금 HFB 그리고 황서제약의 리복합률 조합이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이런 성공에 낯선 대한민국의 바이오 시장의 유리천정을 깨부술 HFB 현재 셋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암제를 성공을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 예전에 셀트련이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공매도들이 아주 미친듯이 날뛴 그런 부분은 그런 상황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테슬라도 전기차, 자유주행차 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굳이 운전을 안 해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시대가 온다. 그러고 열심히 진행했지만 2017년도부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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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희대 사기꾼이야. 저거 계속해서 유상전자, 12반행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튀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사기꾼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세 1위 부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부분을 간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죠. 또 그런 선입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데이터로 봐야 되죠. 데이터로 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HB 리보세러닙은 이미 완성형 신형입니다. 중국에서 승인받아서 이미 판매가 8년이나 되고 있죠. 캄넬리 주막도 1년이나 되고 있고 둘 다 간암 부분에서 승인을 받아서 활약을 하고 있죠. 위암도 승인을 받았지만 간암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그만큼 이제 간암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두 조합이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한 조합이고 시너지 효과가 가장 높을 거다. 라고 하고 있죠. 그 조합으로 했더니 진짜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게 맞네. 역시 과학자가 괜히 과학자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이야기해주는 거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과거에 실패를 계속 했었어.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10년 전에 저 동네가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 10년 후에 비카펀 쪽에 신도시가 탄생했다. 탄생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안 돼. 여긴 안 돼. 옛날에 내가 가봤는데 여기는 산하고 사람도 없고 그냥 돈도 안 된 땅이야.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위암하고 위암은 이제 진행 중이죠. 그리고 나노코버스. 좀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가난함은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뭔가 안 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다오가 0.47%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0.00% 보압이죠. 변동이 0.27% 하락해서 퍼센테지로는 0%입니다. 보압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틀 동안에 금요일날 월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고 미정시 화요일날은 이 보압으로 일단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선물도 지금 보압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25일날 밤에 진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보고 미리 주가가 어느정도 내려와 있죠. 여기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파 연준 불가피하다. 이 우려감으로 주가가 이틀 동안에 4.5% 내려있는 상태고 그러고 이제 보압을 유지하고 있죠. 준비디오가 16%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잘 버텼습니다.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봉쇄가 되었을 때 아주 잘나갔죠. 화상 미팅 뭐 이런 부분들 컨택트가 아닌 언택트로 진행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잘나가는 실적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출근하죠. 다 출근합니다. 재택근무 이런거 잘 없죠. 그러다보니까 가이던스가 낮아진 상태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쩔 수가 없는거죠. 국채금리 상승을 했고 연준의 공격적 행보 유지 전망이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틀 크게 내렸고 지금은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택근무 미팅은 내일 밤에 열립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지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와있죠. 그러면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올 만한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주가를 세게 내린다. 그렇게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매물을 막 던졌다라고 했을 때 그 불확실성 악재가 해소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데 쉽게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또 공매도들이 지금의 위치에서 갖다 때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압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증시는 미리 또 많이 맞았죠. 같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증시 강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준비디오 이런 악재가 있었죠. 연준의 공격적 행보가 유지가 될 전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약속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침체 가능성 부분이고 이게 연준 공격적 행보 자인트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런 부분이 증시를 누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 공급 부족이죠. 천연가스발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 올해 겨울이 상당히 두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좀 세게 갖기 힘든 그런 요인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정점을 좀 찍고 안정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연설할 텐데 자신의 매파적인 입장을 구칠이 할 것으로 보고 있죠.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주가가 또 연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너무 세게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여전히 8.5% 숫자는 높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증시황색 배팅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금요일 날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다. 그래서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과도하게 밑으로 내렸죠. 외부 환경 때문에 과도하게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차트의 모양으로만 보면 20선을 돌파 하향 돌파를 해서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쌍바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로 만드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다 다음 주 다음 주가 에스모 발표 직전 주고 그 다음 주면 에스모 발표를 하는 주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세게 끌어내린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세게 끌어내린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는 아주 강력한 매수 기회로 보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십자도지나 양봉성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